골박에서 흘리는 눈물 그 기도 하나 되어 모여 흐르면 찢어졌던 이 나라 회복되고 상처받은 영혼들 치유가 되리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 강물 되어 모여 흐르면 고통받던 이 백성 자유를 누리며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게 되리 나 한 사람의 골방에 기도 모이고 모여서 하나 되어 흐르면 오늘 이 나라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되리 한 사람은 작지만 시작은 약하지만 그 기도 하나로 모일 때 불가능하다며 외면했던 일들이 주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리 나 한 사람의 골방에 기도 모이고 모여서 하나 되어 흐르면 오늘 이 나라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되리 생명의 강이 되리 나 한 사람의 골방에 기도 나 한 사람의 골방에 기도 나 한 사람의 골방에 기도 생명의 골방에 기도 생명의 강이 되리 생명의 강이 되리 생명의 강이 되리 생명의 강이 되리 생명의 강이oughing 아멘